이동의 자유는 포리투닷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지역 간 교통 불균형, 교통 체증 교통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모빌리티 논제들을 AI 기술을 활용해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것이 포리투닷의 비전입니다 포리투닷은 소프트웨어 유연함을 활용하여 디바이스를 데이터 머신으로 전환하고 여기서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단순화된 구조로의 전환이 바로 디바이스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콜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포리스토트는 카메라 센서와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추론 예측 능력으로 자율주행 대중화를 앞당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에이킷은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이를 지탱하는 페이스웨어 운영체제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강건성을 확보한 시스템 기술을 수직 계열화한 풀스택 솔루션입니다. 2023년 1월 포리스토트는 3세대 자율주행 제어기인 에이킷 젠3를 통해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포리스토트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품질 규격을 준수하면서 저전력, 고성능, 인베이드 시스템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에이킷 젠3는 이전 세대보다 안정화된 운영 시스템과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AI 모델이 스스로 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리스토트는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 사용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자율주행차 호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탭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하는 포리스토트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이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셔틀, 수요응답형 셔틀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형태로 사용자와 접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차량의 추론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리투닷은 고심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율주행 플랫들을 매끄럽게 운영하고 모두가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리투닷은 고심 속에서 분주하게 운영됩니다. 포리투닷은 고심 속에서 분주하게 운영을 확인하여 감사합니다.